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바이오니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조심하시고 막판에 주식시장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주식시장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또 바이오니아 역시 자꾸 이게 이렇게 좀 추세를 좀 계속 꺾는 느낌이 강하죠 추세를 꺾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역전을 해줄 필요가 무조건 있죠 역전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역전을 해줘야 이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야 5만원을 회복하는 그 흐름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상 뭐 특별한 이슈 엄청난 얘기 혹은 뭐 바이오니아 만의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뭐 바이오에서는 사실상 비만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 에서는 비만이 현재로서는 최고다 비만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외에 바이오들은 나는 바이오가 아닌건지 그래서 어쨌든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려주는 흐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요거를 돌려줄 흐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와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법 하구나 와 같은 얘기는 현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괜한 기대보다는 확실히 기업 여기 어디에요 바이오니아에서 바이오니아 보니까 뭐 IR 전용 유튜브도 있던데요 IR 전용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시장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에서는 비만이요 반도체는 AI 반도체 2차전지는 뭐 몇몇 종목들 그리고 여러 테마 즉 사람들이 이제 이슈화 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보여요 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에 자체는 그렇게 뭔가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바이오니아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물론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또 보내드리고 있고 대부분 또 직장 초보자분들이 많죠 직장인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해서는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뭐 담배 태우시고 잠깐 화단 고치고 잠깐 동료들과 얘기할 때 그때 나는 돈 벌어야지 그때 나는 돈 벌어야지 하면서 주문만 싹 넣어두시면 어떻다 충분히 남들 동일하게 일하는 시간에 돈 더 벌 수 있다 우리 돈 더 벌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다 라기 보다는 확실히 먹거리는 계속 있는 시장이에요 먹거리는 충분히 우리가 좀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쫓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먹거리들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 한 종목씩만 수익을 내도 여러분들 한 달에 20종목이에요 저희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총 4종목 수익 냈습니다 총 4종목 수익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또 금요일까지도 쉬지 않고 달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주주분들 지금 내가 특정 종목이 한도 종목에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혹은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나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종목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그리고 종목씩 누르시면 되시는데 장중에는 뭐 말씀해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저녁 시간에는 또 주식 교육 열심히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오롯이 다 얻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확실히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임해주는 게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또 이런 루트들 저희가 또 한 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결과물들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종목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